아스카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아스카죠 저도 최인식 아스카래요 아스카죠 찍으면 안돼요 찍지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자 여기는 청담입니다 서울 청담 부자들의 도시 제가 여기 왜 왔냐면 바로 이 아트 오브 디에스티니 차일드 어 데스티니 차일드 2주년 일러스트 전시회 제가 또 초청받아가지고 위아비로 아니 지금 꺾어들어 위아비로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은 전 사실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데스티니 차일드의 원화가 일러스트레이터 김명태님을 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분을 또 직접 만나뵙고 그분의 작품들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시퍼타입에서 제작한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의 메인 일러스트레이터 혈라라고 합니다 아 메인 일러스트레이터 예 아 만나뵙고서 영광입니다 아 부자란 분은 멋있고 또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잠깐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스티니 차일드는 이제 마왕 쟁탈전이 벌어져서 네 거기서 이제 마왕이 되기 위한 악마들의 혈투 그거를 그린 작품이고요 아 악마들이 네 그중에서 짱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김명태님 일러스트레이터 네 뭐 다양한 분들이 또 이제 참 작업을 대표님을 비롯해서 입구의님 그리고 이제 많은 원화가 분들이 이제 캐릭터 정말 이제 많고 예쁜 캐릭터들을 네 풀 보이스로 라이브 투디를 입혀서 그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육성시키는 그렇죠 수집형 RPG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대표님께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제 캐릭터인데 저희 게임에는 이제 레이드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레이드의 보스 캐릭터입니다 아 보스인거야? 네 얘가 보스입니다 보스가 너무 약하게 생겼는데 센가요? 엄청 센습니다 진짜 제가 플레이를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센습니다 아 여러 작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장애도 여쭙고 특히 이 파란머리에는 네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별이 정말 남자는 아니에요 네 매일 남자 바로 그 남자입니다 네 달려있습니다 하하하하 네 이것을 이제 제가 그렸고요 어 제가 그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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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리셨다고 저희 사람이 달라보이는데 하하하하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하하하 이거 그렸을 때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 워크데이로 2주 정도 걸렸던 거 같습니다 이거 그렸는데 2주 네 월급 많이 받으셔야겠는데 아 저 더 받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고객님 보고 계신가요? 하하하하 스피핑 제발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팀 켈베로스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피핑 제발 팀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그림이 아니라 사진 같아요 사진 네 오 저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저희 게임에 가장 잘 맞는 이버스 트럭입니다 여기 이제 와 남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이미지거든요 이 주택가 이쪽 빌딩가봐 완전 이제 양립이 되면서 이 사이로 양립이 되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대비 효과 성각이 이제 명백히 분리되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이제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이는 아 그런 어떤 세계만을 정말 잘 함축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서구님께서 굉장히 이 그림을 안키시고 아 저 분이 그 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그 말씀하신 그 큰 그림의 대가 저희 배경 파트장님이 아 아 아유 영광님 라인 아저씨와 바쁘시네요 역시 대 대인기 아 그렇습니다 아 성이 원래 이렇게 두인가요? 대단히 성과 악의 공존 네 뭐 그런 뭐 큰 그림이 내포되어 있다 현아님이 또 이걸 많이 털었는데 네 그리고 가실인가요? 그 정도까지 거창하게 뭐 들어간 건 없고요 예?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 같은데요 낮은 이렇게 단층 빌라드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 아 아래쪽에서는 이제 붉은 빛이 남아서 약간 뜨거운 용광 느낌도 나고 한데 양릉된 걸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방금 설명하신 거랑 너무 다른데요? 하하하하 방금 말씀하신 걸 딱 듣고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 약간 소름이 들어왔어요 되게 뭔가 큰 불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본인이 다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작업하는 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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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을까요?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와 대단하지 존경하고 있어 아니 존경 네 성대 좀 잘하지 하하하하 서근이 기분 좋으시겠다 하하하하 아 아까부터 계속 예 서근이 서근이 네 아 저 인기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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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PR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저는 육덕의 진리를 쏘고 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저 결코 로리 캐릭터라든지 하하하하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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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간쯤ALLY 하하하하 펜이 있으셨네요 하하하하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욕겠지 이 은혜 daí 아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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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큰계대라고 유튜버입니다 영광입니다 저의 말로 영광입니다 사인도 너무 멋있습니다 박성주라고 합니다 울산큰계란죠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대한민국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과찬이십니다 보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이 좀 있었는데 상업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여러분들이 좋아할만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신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제 와이프랑 혈라님 덕분에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쵸 네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 면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게 남자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전하고 마그나 카르타 블레이드 앤 소울 데스티니 차일드까지 많은 다작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진짜 애착에 가는 게임 나는 이 게임이 진짜 내 최고의 게임이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임은 없는데 네네네 그럼요 제가 이제 대표로서 데스티니 차일드가 최고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데스티니 차일드가 제가 가장 열심히 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닌게 블레이드 앤 소울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트 디렉터로서 열심히 만들었고 그때 그린 그림에 한 10배 이상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들 열심히 모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애착에 남는 게임이 데스티니 차일드입니다 또 아무래도 대표님이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남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네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어떤 만화 좋아하시나요? 아 만화는 뭐 갈릴 거 없이 다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총몽이라고 아 총몽? 네 최근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배틀엔젤 알리타라고 해서 영화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보고 제 작품이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약간 다른 데로 휘었는데 이 다음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드는 SF작품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그 만화를 보고 감명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총몽이 되게 좋아했고 심지어는 너무 좋아하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 한다고 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안 내라고 영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총몽 일러스트를 공식으로 그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임스 카메론한테 빨리 좀 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친필로 이렇게 기다려라 그녀는 곧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엄청 감동받으셨겠어요 진짜 지금 집에 딱 붙여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알아보니까 선생님께서 에반게리온을 또 좋아하신다고 아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에반게리온을 빠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에반게리온을 돕거든요 아닐 수가 없죠 사실 그 얘기 나오면 또 일단 공감비 형성을 할까 했는데 약간 어긋났네요 아 에반게리온 너무 좋아하기는 하죠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극장판 요즘 극장판 말고 예전 예전 엔드 오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야 역시 예 내가 너무 덕미에 맞다는 것 같은데 예 아무도 못 알아듣실 것 같은데 하하하하 저희만 아는 어느르지만 이건 약간 곤란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 좀 깁니다 3년 전에 이데일리 하고 했던 인터뷰 교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서 김형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러스트레이션도 게임을 통해 소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적 혹은 다른 형태의 2차 저작물로써 충분히 시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확고하게 생겨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그거는 서브컬처를 소비하는 시장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 라는 의도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서브컬처를 일본 문화를 수입해서 소비하다 보니까 일본 문화가 초반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대신에 구하면 다 무료 공짜였어요 불법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브컬처를 소비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틀려요 그렇죠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희 게임도 서브컬처의 영역에 머물러 있듯이 이런 서브컬처들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창작자들이 그걸 다시 할 수 있고 선수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요즘 생각이 약간 틀려진 것은 소비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틀려졌다 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도 제 그림이 이제는 한 장이 얼마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이 모여있는 이 게임이 플레이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러스테이터가 내가 원하면 직접 할 수 있고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루트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좀 적다는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생겨나진 않으니까 차근차근히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예 방금 전에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아 정말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농담처럼 말씀하셔도 제가 3년 전에 읽었던 기사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이 나는 운이 좋았다 아 그럼요 나는 1세대가 아니라 1.5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입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다음 세대 작가들이 네 이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어받아서 저희 회사에도 인기있는 리얼스트리트가 많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싸인을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많이 후배 양성에 힘써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루 확인하시면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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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저희 게임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시회 어디서 하냐 아래에 나오는 사막 보이시죠 창담동입니다 부자들도 없네 창담동 여러분 놀러오세요